속보입니다. 달기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던 오늘 오전, 태양풍의 영향으로 인해 나로우주센터와 우리호의 연결이 두절되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이번 태양풍으로 인해 나사의 유인 달기도선 루나 게이트웨이도 현재 문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제기된 지금 기존 계획대로 우리호는 현재 달기도 진입 방향으로 순항 중이나 지난 날의 호에 이어 달을 향한 두 번째 유인 탐사에서 벌어진 인명사고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홀로 남겨진 황선우 대원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혹은 귀환을 선택하게 될지에 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